밑에 큰 방이? 색이 파랑이다? 아니... 저기... 큰 방... 요기 파란색... 파랗긴 파래! 무지 파랗죠? 파란색 큰 방요? 여기... 여기 같아... 어... 아무도 없는데? 어... 팽구님이야... 이분... 이분이 지금... 갈매기 칭호받은 분이에요... 어? 이거는... 왔어요 왔어요 아큐니스님이죠? 으어어... 에어어... 한 달... 그 얘기 지금 계속... 이츠호님... 맞았어 이츠호님... 정확히 맞췄어... 개달뽕님 노리고... 개달달님... 소드님... 노리고요... 어... 이쪽 간다 간다... 네크로맹고님이죠? 좌측 좌측! 여기요... 갈매기 칭호받고 있자? 네크로맹고님... 소드님 노리고... 제대로 붙었어... 제대로... 이쪽 이쪽... 소드님... 소드님... 소 한 번 다시 뽑고... 류상님 노리고... 이쪽도 류상님... 좌측 빠지는데...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... 네크로맹고... 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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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측... 치고 돌아가나... 치고 돌아가... 다시... 아... 다시 빠지고... 아큐리스님... 개달뽕님 노리고요... 따현님 지금... 성남 눈썹님이... 어우... 둘놀이 계속 차... 따현님 버티라 버티라... 버티고 버티고... 개이뽕님 노리죠? 저게... 저게... 색챌리... 영어님 노려... 이쪽 이쪽... 좌... 좌... 치네... 치... 에... 점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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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. 커스템에 다시 뽑고... 은사비님... 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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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사네이... 응... 이님... 왜 이렇게 뜨뜨려 맞지... 응... 제일 센 분인가... 자... 소드님... 키탠님 노리고요... 에이... 이거는... 추... 따현님... 아... 여기서... 당에 쪄져도... 이거 할 수 없어... 할 수 없어... 어... 흠... 이... 좌... 이... 좌... 까리암님... 깊숙이 들어가있어요... 여기... 까리암님... 어... 어... 스킬 써... 그대와... 그대와님이... 소암모 미치는데... 응... 까리암... 이쪽 치구 치구... 이... 조금씩 빠지나... 조금씩 빠지나... 넘버원열... 일단... 이... 그쪽까지... 조금씩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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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고요... 빠지고 빠지고... 다가가죠... 다가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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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... 저쪽까지... 저쪽까지... 아... 여기 잡혔죠... 넘버원열... 파콜... 이거 파콜 선택했네... 천원혜리 밀은 모양... 넘버원열 밀린 모양... 그렇지 그렇지... 이쪽... 이... 이쪽... 이... 이쪽... 이... 이쪽... 아래쪽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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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토닉... 여기... 응... 네크로맨몬님 여기 에팟쿨팟쿨 지금 한파트 여기 한번 볼까 어! 아! 또 당했어요 또 당했어 뼈가살을 따효님 여기 당했어요 여기 지금 부하를 지금 온 것 같은데 이쪽에 하필 또 뼈와살을 다 뚫고 이님 어떻게 살짝 피했네 꿍님 감각이 좋은데요 꿍님 이런 생활을 오래 하신 분 같아 꿍님 여기 그리고 지켜보죠 사수 이동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어느정도 또 인식거리 밖으로 사수가 빠졌을 때 올 생각이야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로켓트 로켓트 이님 보죠 쎄보이는데 로켓트야 자 여기서 이거는 뭐 툰쿠버프에 로켓트님 막 당했 인가울림이 친다 당했어 당했어 로켓트님 저 위자가 역시 쎈가 응 꿍님 이번엔 꿍님을 먼저 보내야겠어 이님 먼저 가게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야겠지 쉽게 안가는데 꿍님이 가죠 못 참고 가시나 그렇지 조금 더 조금 더 꿍님 조금 더 저쪽으로 여기 살 수 있는 쪽으로 안 가시네 저쪽으로는 오는거야 짜자 와와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전부 좀 통틀 이쪽 이쪽 색칠 내려와 내려와 여기 색칠하러 옷이나 어이씨 빠지고 빠지고 음 빠지고 빠지고 이번에 개 달 뻥님이 먼저 먼저 자 악큐니스님 노리고 제대로 붙었죠 지금 저 악큐니스님 이쪽에 이초님이 깊숙이 들어갔는데 곰 변신데 있어 이초님도 지금 여기 개 이쁨님도 지금 여기 개 이쁨님도 누구노냐 은사비님 노리고 가리암님 가리암님 위자 위자 위자죠 역시 자 소드님 노리고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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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쪽이 누구 이초님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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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사비님 힐 힐 까요님 색칠은 깊숙이 들어왔어 깊숙이 지금 천온 열 여기까지 지금 에이 좀 시금 시 내려오죠 명역들 지금 천온 열 명역들 안 님도 없고 조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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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쿨 선택했네 파쿨 녹화를 잘하고있냐? 그렇게 아시는데 잘 되고있다고 해야되나? 잘 되고 있 있어요 다만 그렇지 다만 약간의 노이즈 현상이 있을 뿐 이렇게 좀 해두고 이게 왜 제대로 안나왔냐 이렇게 할때는 요 말이 좀 변명거리가 되겠죠 피체를 들까? 그렇지 오 그럴듯해 보이는데? 그죠? 겨드랑이를 왜 부채로 부채로 이상한게 만들어놨는데 겨드랑이를 왜 손을 들고 이상한데 부채가 아 이게 잘못 만들었어 단검타시 부채가 모양이 안돕네